2주 만에 깨어났다고 이 겨드랑이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바로 지하상장 가서 꾸깃꾸깃한 정장을 입고 와서 뭐라도 하겠구나 아 네 계약을 썼습니다 이제 7개월 만에 계약이 4개 정도 나온 것 같네요 구집이 엄청 세고 정답 맞아요? 아 극담으로 경청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릎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목 짜오는 거 아니죠? 그렇진 않습니다 짧게 짧게 좀 많이 출연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한심의 운줘러분들 활용합니다 팬이 좀 많거든요 언제든지 뻔했을 수 있게 좀 유튜브가 좀 많이 나와나에 흑역사가 아닌가 많은 분들이 저를 통해서 즐거워 하셨다면 이 겨드랑이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제가 다채로운 사람인 만큼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취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필통을 꽉꽉 채워서 색깔별로 다 했던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펜만 엄청나게 많잖아요 새 가방 7시부터 7시까지 다 메고 항상 왔다 갔다 하고 네 그게 저였습니다 예 앰프제라고 하죠 평소에는 좀 조용한데 또 분위기를 띄워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또 줄곧 나서는 편이긴 합니다 좀 섬세하고 계획적이고 어쩌면 좀 분양상담사로서 소통이나 공감을 필요로 하는 업이라서 MBTI적인 성향이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일을 하기 전에는 은행에서 청원경찰이라는 업무로 서비스 업을 했었고요 고객 응대하는 업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는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모바일 뱅킹 같은 거 되게 많이 하니까 어르신들 잘 모르시면 도와드리고 어떻게 친절한 자리에 주실 것 같아요?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21년 11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년 5개월?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인원을 감축을 했던 저도 그 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왔던 거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한신그룹을 보게 됐습니다 영업일이라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내가 하는 만큼 벌 수 있고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꿈꿀 수 없는 그런 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? 설렘반? 기대반? 약간 이렇게 좀 보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영업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 될 때는 또 잘 되다가 잘 안 될 때는 더 좋아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계약이 안 나올 때는 조금 많이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들어온 거는 두 달 만에 계약이 나온 것 같고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고객 광문 10명을 시켰을 때 10명까지 안 나오면 이건 아닌 것 같다 고객의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좌절하지 말아보자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딱 10번째 계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았나 아 정말 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했을까요?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삭히는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수록 좀 내색을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 순간에 힘듦도 풀어질 수가 있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에너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 역시도 또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들수록 더 텐션을 올려서 하는 저는 성향이거든요 농담도 많이 하고 좀 더 우스갯소리도 많이 하면서 스스로를 좀 다독이고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팀장님의 역할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면접을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팀장님 본인 스타일 자체가 이런 사치나 이런 걸 즐기지 않는 스타일이다 저도 약간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그게 좀 마음이 맞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중우 대리님 같은 경우에는 입사를 했었을 때 간 게 워크숍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워크숍만 갔다가 그만했어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와가지고 굉장히 좀 열정이 넘치고 그리고 일하는 거에 있어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저하고도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나누는 그 친구인데 중무드리님 같으면 열정적이다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회색의 상품권 100만 원 탔고요 종장 하나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일하다가 그냥 중간에 와가지고 면접을 갔거든요 파이머 쓰고 와가지고 아우 긴장되네요 여기 있을 때는 뭐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일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덜 받는 편 온 지는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네요 전에는 이제 오토바이 타는 일을 했죠 15년간 꾸준하게 자기가 일한 만큼 그만큼 보는 거였어요 거기도 그때가 한 7, 8년 전일 거예요 새벽 한 2, 3시경이었어요 6차선 대도로변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배달이었는데 잘난 척하고 하이브 안 쓰고 배달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음주운전했던 그 차가 불법 오픈을 해가지고 그때 중환자 시일 안에 2주 만에 깨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어...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한 번쯤 다 살아났어요 네... 멘탈은... 네 좀 강한 편이었죠 6, 2, 5로 입사를 했고 등급을 나누더라고요 저는 항상 1등급이었죠 지키는 그 계획대로 잘 하다가 이게 너무 지친 거예요 배민이랑 요기호랑 같이 병행을 했었어요 배민이랑 쿠팡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하다가 보험료 한 층에다가 오토바이도 사야 되고 배달을 이제 그만두는 시기가 이제 온 것 같다 다른 일을 한 번 해볼까? 보험사나 중고차나 카드 전문 회사 같은 데도 다 알아보고 근데 뭔가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 느낌? 그곳은 네 자리가 나냐 마치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처음 만난 게 이제 수명팀장님이요 지금 면접 보러 가도 되냐고 저 지금 가도 될까요? 복장이 좀 그런데 괜찮냐고 그러길래 아 저 괜찮다고 매사에 즉흥적일 때도 있고 그 계획적인 부분은 전혀 없어요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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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그 하이버 쓰고 헤매까지 들고 그 배달 복장으로 면접을 보게 됐었죠 오토바이 세워놓고 바로 면접 보러 들어갔어요 만나자마자 여긴가? 여기 한 번 해볼까? 나의 꿈을 찾아 떠나고 일단 모범생 같은 느낌 되게 차분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사무직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있었어요 바로 영업을 조금 해보고 싶다고 영업질 좀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런 정장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거든요 바로 정장을 사서 그 다음날 교육에 참석을 하더라고요 바로 지하상가 가가지고 비성복 바로 사고 바로 출근했어요 꾸깃꾸깃한 정장을 입고 와서 아 그래서 이 사람은 딱 뭐라도 하겠구나 지금까지 온 게 잘 봤어요 그때 그 현장에서 1등을 했어요 어떤 이유를 하든 간에 지각이라는 거는 절대 저한테는 스크래치 같은 느낌 피곤하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요 페달도 그렇게 한 시간 일찍 나와가지고 믹스커피 마시면서 이제 출근 준비를 했죠 영업적인 재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센스가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루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없이 쭉 앞으로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팀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크고 당연하게 나오는 결과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진의사 대천명이라고 항상 마음에 이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제 할 수 있다 다시 시작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좀 더 노력해보면 되지 않을까 뭐 스무살 때부터 다시 해보지 않았을까 그정도로 매력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면 공부 좀 열심히 좀 할 거 하루가 타고 친할 때도 있고 안 친할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? 맞아요 예정 잡을 때? 고기 같은 거 먹으러 갈 때? 예 고기를 둘 다 좋아하거든요 우리 회사 통틀어서 제일 많이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일하다 보면 지쳐서 이제 좀 못할 때가 있고 좀 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자기가 해야 되는 업무 타임에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거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쉽지는 않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 놀지 말고 좀 같이 같이 돈 보러 온 건데 옆에서는 안 하고 있고 막 이러면 저도 좀 힘 빠지고 기운 빠지고 이러는 거니까 근데 꼰대인 거 뭐 어떡해요 일단 고집이 엄청 세고 안담마세요? 아 독담으로 아 독담으로 아 독담으로 잠깐만 독담으로 독담으로 네 엄청 착해요 되게 긍정적이고 되게 자기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하는 편인데 노력이 살짝 부족한 것 같아요 물론 이분에 비해서는 네 노력을 따라갈 수 없다고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저는 최선을 다하는 편이고 네 뭔가 이거 변명 같은데 좀 더 경청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좋은 사람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하시면 좀 더 노력하시면 아 네 아 그렇진 않습니다 네 여기는 그냥 한결같은 텐션이라고 보면 저는 좀 맨시티 이겼을 때 자기 기분 텐션이 이제 올라갈 때 네 이겼을 때는 잠깐 이제 살짝 추춤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팀워크를 되게 중요하신 편이에요 맨시티라는 팀이 굉장히 조직력이 여기 맨시티 그 뜨는 거죠 엠블럼 영업은 전략적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정확한 피드백으로 일치 화이팅 화이팅 하하하하 본인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 네 계약을 썼습니다 하하하하 저번에 그 교편파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되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하하하하 이렇게 하고 나서 계약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했기 때문에 계약이 나왔다라고 연결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하하하하 어제 고객님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이제 6월달에 처음 이제 연락을 드렸던 고객님인데 속초라는 입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서치를 다 해보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원활한 상담이 될 수가 있었고 또 저희 팀장님께서 잘 해주셔가지고 어제 계약이 됐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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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열심히 달려왔고 또 마지막 피날레를 하는 이제 그런 순간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 만큼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영역에서 고객 풀이 많잖아요 그러면 또 계약을 하실 수 있는 확률이 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역량 그리고 고객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매우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승주 대리님도 그 사이에 계약을 주셨는데 이제 기존에 오셔서 보시고 가셨던 고객인데 또 너무 마음에 들다 보니까 지인분께 소개를 해주셨고 한동안 못 쓰고 있다가 이제 7개월 만에 이제 계약이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7개월 동안 느낀 게 고객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러지 않았나 고객 관리를 했더니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고객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거를 이제 다시금 깨닫고 4개 정도 나온 거예요 좋은 성장입니다 네 많이 성장했습니다 하하하하 네 칭찬 한 마디 어 조금 더 좀 성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칭찬 칭찬? 고생 많이 했고 더욱 고생해라 하하하하 다음 현장 한신 화이팅 영상이요? 네 봤습니다 오늘 설명을 도와드리게 된 한신그룹의 이형재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건물들의 간섭으로 인해서 만약에 가려진다고 했을 땐 저희 현장의 메리트는 떨어지게 되겠죠 공구적인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실물이 좀 더 난데 저희 현장에 대해서 설명이 잘 들어간 것 같아서 만족은 합니다 끝자락에 이제 계약을 조금 많이 쓰게 됐어요 지금 일주일에 계약 네다섯 개가 나온 것 같아요 네 박수 박수 잘했다 형제 약간 승관이 감사드립니다 하하하하 이 텐션 바로 이어받아서 다음 현장도 빠르게 완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현장 다음 현장도 하하하하 오늘요? 하늘하늘한 패션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 엔시티도 리그 우승을 확정했다보니까 트레블를 기보았는데 하하하하 제가 좋아하는 얘기하니까 더 말이 슬슬 나오네요 동호 대리님한테 칭찬 네 시티 아이디 귀엽다 하하하하 팀장님 맨시티 좋아하는 거 아시죠? 방문을 한다라는 루머가 있더라고요 제가 영국까지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국에 온다고 할 때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하하하하 기회를 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같이 가져와주세 어때요 어때요